이시언 김턴 코씨입니다. 네, 외쪽 대각선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시선 오른쪽 대각선 살짝 틀어서요. 네, 좋았습니다. 아, 역시 너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네, 오른쪽 끝 돌아서 네, 일단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섹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 요즘 두 값이 난리잖아요. 예, 나한테는 난리야. 예, 그럼요. 난 맨날 보거든. 아, 우리 이시연 씨. 일단 어제 수성을 했거든요. 예, 우리 선호 씨가 많이 축하를 해 준 모양인데 어떠세요? 오늘도 약간 기운이 좋죠? 아, 오늘은 그냥 마음을 빌고 왔습니다. 워낙에 더 전쟁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는 저보다는 이제 우리 선호 씨의 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호 씨가 진짜 루키예요. 장난 아니거든요. 예, 이제 브라운반을 접수한다. 예, 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투깍스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잖아요. 아,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떨리고 될 수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장도 되게 잘 먹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잠을 좀 많이 자가지고 꿈 잘 꾸셨나 봐요? 아, 제가 안 꾸고 똥 차려갔다고 지금 매니저가 오늘 재수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두번째 의상 컨셉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안 입었던 건 컨셉이에요. 아, 어제. 어제보다 조금 더 예쁜 옷인가요? 덜 예쁜 옷인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김선호 씨는요? 매일 안 입을 옷이고 아, 아주 훈훈하네요. 네. 대학 동기거든요. 우리 선호 씨가 꼭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선호 씨 그러면 만약에 상을 받는다. 이거 또 공약이 살짝 들어가줘야지 재미있거든요. 공약이요? 예,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회식, 아, 어떻게 해야 하지? 예, 뭐 회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에 대해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오른쪽으로 세정해 주세요. 네이ident – 네, 오른쪽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